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 2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을 이끌어서 제2의 기독교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을 모르고는 제대로 기독교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울의 성장 배경, 교회의 박해자에서 사도로 극적인 변신, 바울의 선교 여행, 교회 전승에서 알려주는 바울의 순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성장 배경입니다. 바울 또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 1세기에 현대 터키의 도시인 다소에 있는 바리세파에 속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 몇 년 늦게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에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서 당시 바리세파의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신 뒤 초기 교회는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당국은 에루살렘 교회 헬라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를 돌로 쳐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울도 스테반 사례에 가담하여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죽어마땅하다고 여겼고 초기 교회를 열렬히 박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담회석에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붙잡아 에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그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담회석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환상을 체험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뒤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 동안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 뒤 담회석과 에루살렘을 거쳐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요청을 받고 안디옥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다음 바울의 선교여행입니다. 사도행제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알려줍니다. 이 여행 중에 그는 구부로 곧 키프로스와 버가,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등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보금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반대에 직면했지만 계속 보금을 전파하고 가르쳤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2차, 3차 선교여행 때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 부지런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금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고 여러 번 체포되어서 투옥 되었습니다.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39대 매를 맞은 것만 5차례입니다.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율법에 따라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한 일이 3번입니다.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한 게 한 번 있었고 조난을 당해서 망망대회를 떠다니는 표류를 한 게 한 번 있었고 배고픔, 목마름, 추위, 헐벗음,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모략의 위험 등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구람 없이 당대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을 격려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바울의 서신들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발신인이 바울로 나오는 편지가 13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계 거의 절반 분량을 바울이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 다수는 그가 설립했거나 방문했던 초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교회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려깊은 지침과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억압과 차별을 넘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편지는 믿음과 은혜에 따른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신학을 설명하는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교회의 분열과 도덕적인 문제, 인사 혼란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의해 여러 이슈를 다룬 고린도 전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사명과 순교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투옥될 때까지 계속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는 빌리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포함하여서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에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때는 네로왕제 통치기간인 대략 66년경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글과 가르침은 살아남아서 기독교 신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 할만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 속합니다. 다메색도상의 회심에서부터 선교여행과 순교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삶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그의 글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남긴 유산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굳건한 초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밤에 쓰셨습니다.